음 여기 답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없다 기다릴 필요도 네이버 도착 보장 어 달성 않네 네이버 아 비타민 하나 남았었는데 없다 당황할 필요도 네이버 도착 보장 어 금방 오네 없다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황할 필요도 없다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황할 필요도 이 CM에는 좀 순위가 없다가 아까 왔는데 뭐 필요도 없는 때 필요도 없다 라고 합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다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황할 필요도 없다 당황할 필요도 없다 はいまず何々가必要ですっていうときは 필요해요と言います 필요해요 何が必要ですか 뭐가 필요해요 モ어가 필요해요 パスポートが必要です ペスポートが必要해요 あるいは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해요 航空券が必要です 항공권이 필요해요 항공권이 필요해요 항공권이 필요해요 必要です 필요해요 ですが 必要ありません 두바이は 필요 없어요と言います 필요 없어요 パスポートは必要ありませんか? ペスポートは必要です 아니면 여권은 필요 없어요 예약은 필요 없어요 사인은 필요 없어요 사인은 필요 없어요 사인은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황할 필요도 없다 그럼하고 앞뒤가 필요 없 Amy 쓸 수 있어 아니면 야권을 많이 받기로 lost 이렇게 저희를 쓰는 밑으로는 만들은 지금 네가 Dat기의 Saskatchewan 필요 없으려고 합니다 계약을 필요 없지 예약 할 필요 없지 예약할 필요 없지 심파에する必要ありません? 걱정할 필요 없어요. 려가에する必要ありません? 환전할 필요 없어요. 電車とか乗り換える必要ありません? 갈아탈 필요 없어요. する必要ありません? 할 필요 없어요. する必要ありません? という場合は日本語と同じように 必要、必要、必要の後ろに 助詞와にあたる 는をつなげます。 する必要ありません?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어요. 行く必要はありません? 갈 필요는 없어요. 갈 필요는 없어요. 必要もありません. という場合は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買う必要もありません? 살 필요도 없어요. 살 필요도 없어요. 사인する必要もありません? 사인할 필요도 없어요. 사인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밥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밥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밥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밥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었는데? 水は別に estrutural꾼. 不是、物が残っている あるいは余ってるときに 生存在 と言います。 一つ残っています。 花生存在 鼻丸 花生存在 밥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밥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生存在 短く生存在 生存在 生存在 一つ残っていたのに 鼻生存在 비타민 하나 남았었는데 비타민 하나 남았었는데 비타민 하나 남았었는데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답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없다 기다릴 필요도 네이버 도착 보장 달성하네 네이버 비타민 하나 남았었는데 없다 당황할 필요도 네이버 도착 보장 금방 오네 네이버 네이버 도착 네이버 도착 네이버 도착 네이버 도착